아 이쪽으로 포로로예요 눈빛이나 윙크 자체가 깊이가 아기가 아니에요 40대 중반이예요 진짜 아 상원이는 초등학 5학년이에요 네 5학년이면 언제부터 댄스 스포츠를 했어요 저는 5살때부터 시작했어요 5살때부터 5살때부터 매일 댄스 스포츠를 추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먹어요 상상하시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상상하지 마요 하나만 좀 물어봐도 돼 평소에 어떤 원리를 하면 이렇게 예쁜 힙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매력적인 힙을 오래 앉아있으시면 안 돼요 하아아 Molly 일어나 일어나 아니 근데 여러분 100% 다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좁혀가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오이가 좋아요. 고기가 좋아요. 저는 오이를 싫어해요. 자 좁혀주세요. 좁혀줍니다. 근데요 우리 상호군이 이 두 분과의 연이 굉장히 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무슨 인연이 있어요? 제가 5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진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유성희 형이랑 지수 누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. 아 그 스승님한테 그대로 전수 받은 거예요? 네.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있고 유성군은 상한 어린이를 알고 있었어요? 네 어렸을 때인데 막 같이 대회장이나 가면 막 이것저것 많이 먹고 대회장까지 먹고 많이 먹고 했는데 그래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되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춤도 많이 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니틀 유성과 니틀 강호동의 그 중간선에 아주 그 미묘한 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. 우리 이런 어린 우리 엘리트 동생들에게 선배로서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까?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노력해서 멋진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. 다음에 꼭 이거나 빼서 꼭 키워주세요에 도전하고 싶어요. 아 리틀 일이라는 이름을 빼고 개인적으로 키워주세요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싶습니까? 네. 우리 신났어요. 자 그리고 오늘의 3년성 마지막 도전자로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다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때까지 우리도 많이 고생했지만 저희보다 선생님이 더 힘드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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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형수 눈물이 나죠. 정답이야 정답이야 정답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추수 같이. 네 이번이 마지막 무대인데요. 이번 스타킹 무대가 아닌 다른 무대에서도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무대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두 애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대결스러웠을 겁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무대에서 양보해 주시고요. 자 3년성을 갈아 먹기 위해서 오늘 1승에 도전하는 오늘의 도전자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. 목소리만 들어도 시청자분들 무조건 온몸에 전율이 돋는 최고의 보이스컬러를 가진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합니다. 주인공을 큰 박수로 안 주시기 바랬습니다. 나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비상구처럼 떠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엔 무엇인단 아쉬웁니다.